자 우선 우리가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 실습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링크를 드렸고 거기에 있는 대로 깔아 오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설치하는 거를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 부분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수업에서 실습을 되게 억압하고 탄압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자바라고 하는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익히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것만으로도 쉽지는 않아요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CPU에 거의 100%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습을 하고 있으면 실습하는데 CPU를 나눠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를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익히고 그 개념을 배우는 데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습을 못하게 하진 않아요 실습할 시간이 들이지만 실습은 필수가 아니고 저는 실습하지 않는 걸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실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아직 모른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습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딴 얘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판서 시작해서 판서 끝내고 딱 수업 끝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개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인데 그 개념에다가 사용될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필기에다가 쓰고 있었던 거죠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지원해 드리지만 권장해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실습보다는 제가 하는 얘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